은가은과 박현호 공개결혼준비주 신랑수업에서 뜨거운 소문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열정이 넘치는 승원쌤 김영숙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두 사람 은가은씨와 박현호씨의 러브스토리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출연 중인 인기 예능 프로그램 신랑수업에서의 모습이 큰 화제가 되고 있으며 그들의 데이트와 결혼준비에 대한 소식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연예인의 사랑 이야기를 넘어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으며 방송을 통해 그들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많은 이들이 이들의 데이트 모습을 보며 정말 예쁜 사랑을 만들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은가은씨는 평소에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며 꾸밈없이 솔직한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공주처럼 행동하거나 공주병에 걸리지 않았음을 자부하며 항상 자신만의 강하고 독립적인 성격을 보여줍니다. 은가은과 박현호의 성격과 매력 은가은씨의 솔직하고 털털한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그녀의 매력에 빠져드는 팬들도 많습니다. 은가은씨는 공주처럼 대우받기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스타일로 이 점이 박현호씨를 비롯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박현호씨는 그녀의 이러한 모습을 매우 좋아하며 연아임에도 불구하고 은가은씨를 귀엽게 바라보며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박현호씨 역시 그가 보여주는 솔직함과 순수한 매력으로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은가은씨의 솔직하고 털털한 성격에 끌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안정적이고 자연스럽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시청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은 그들이 단순한 데이트 이상의 진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결혼이라는 큰 목표를 두고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신랑 수업에서의 결혼 준비 과정 두 사람은 단순히 데이트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현호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은가은씨를 소개하는 중요한 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이며 이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랑 수업 프로그램에서 박현호씨와 어머니가 쇼핑 데이트를 하며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예고되었습니다. 박현호씨는 어머니에게 은가은씨를 소개하기 전에 어머니와의 시간을 통해 결혼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그 과정에서 은가은씨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가은씨가 박현호씨보다 5살 연상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 나이 차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연상녀와 연안함의 관계가 일반적이고 나이 차이가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팬들도 이 나이 차이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두 사람의 진정성 있는 관계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박현호의 어머니와의 만남 박현호씨의 어머니가 등장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진지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결혼 상대를 만나기 전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고편에 따르면 박현호씨는 어머니와 함께 쇼핑을 하며 은가은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녀를 어머니에게 소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박현호씨의 어머니가 매우 미인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송에서 문세윤씨는 박현호씨 어머니를 보고 정말 아름답다며 감탄했으며 그녀의 외모와 함께 따뜻한 성격도 칭찬했습니다. 박현호씨가 어머니의 미모를 물려받아 잘생겼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팬들은 어머니와 은가은씨가 닮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외모와 성격이 닮았기 때문에 박현호씨가 은가은씨에게 더욱 끌린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가능성 이들의 연애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진지한 모습은 결혼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은가은씨는 이미 결혼을 생각할 나이를 넘겼고 그녀 또한 결혼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현호씨도 아직 젊지만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박현호씨와 은가은씨는 서로를 진지하게 생각하며 결혼을 목표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부모님들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결혼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이며 시청자들 역시 그들의 결혼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신랑 수업을 통해 보여주는 사랑 이야기와 결혼 준비 과정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 것입니다. 팬들은 이들의 결혼식이 언제가 될지 기대하고 있으며 결혼 후에도 그들의 이야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민의 결혼 준비 한편 신랑 수업에서는 또 다른 예비 신랑인 김종민씨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씨는 오랜 시간 사랑에 상처를 받아 결혼에 대한 신중함을 보이고 있으며 예비 신부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성격으로 연애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신랑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민씨는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의 결혼 준비 과정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민씨는 남녀 평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자가 차 문을 열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에 도전하며 이제는 여자도 남자에게 차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며 남녀 평등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촉발되었습니다. 남녀 평등에 대한 새로운 시각 김종민씨의 발언은 남녀 평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많은 이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는 남성만이 여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상호 존중과 배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녀가 서로를 대등하게 바라보고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이라는 그의 주장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리할 때나 일상에서의 역할 분담 역시 남녀 평등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종민씨는 남녀가 서로를 대등하게 존중하며 모든 상황에서 공평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시각을 제공하며 남녀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은가은씨와 박현호씨의 결혼 준비 과정과 김종민씨의 새로운 사랑 이야기가 함께 펼쳐지는 신랑 수업은 앞으로도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기대를 안겨줄 것입니다. 이들의 진정성 있는 사랑과 결혼 준비 과정은 시청자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이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됩니다. 두 사람의 결